이 부분이 잘 먹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어.. 이거 떼내고 그냥 드로우 라인을 한번 더 불러서, 드로우 에너지 라인을 한번 더 불러서 어.. 길이만큼. 그러니까 에너지 캔버스의 width만큼이죠. 그죠? 에너지 캔버스의 width, 폭 어디 갔나요? 에너지 캔버스의 폭이 대충 가져와서 꽂혀줍시다. 이것을 width 여기 있군요. 만큼 색깔을 흰색으로 칠하게 하는거. 이것도 괜찮죠. 음.. 이렇게 칠할 수도 있습니다.